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여기 도계동 괜찮아요 마산에서 잠깐 백번 타고 역까지 왔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하네요 이제 집에 가야돼? 존맛은 밥 먹기 네만하네 그장까지만 온 거 같아 오늘 밤에 저희 번호 잠깐을 봤어, 여기. 아, 버스도 있었어요. 아, 그래도 이래. 안녕, 바이. 여기에는 도겟은 무서워. 거꾸로 보인다. 아, 거꾸로 보인다, 도겟은. 여기 창원이에요. 오랜만에 와서. 이제 버스 갈아타야 돼서. 영상이 역할을 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지금 큰 국제주에서 정량한테 도착했어요. 아까 거기서 영상 찍었잖아요. 저기서. 저기서 이제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여기 근처 마트가 중이에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거든요. 여러분, 소리를 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까지 찍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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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